슬기로운 탈컵 생활 플래시 보였다 3층에 있네 오케 꽂혁이 나이스 소리 안내는거 봐 소름이야 소름 아유 어떻게 해서든 두 명인 거 안 들키려고 소리 안 내고 있는 거 개웃기는 야 총 좋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야 대가리에만 맞았잖아 대가리만 맞았어 대가리에만 맞았다 대가리에만 맞았다 대가리에만 맞았다 대가리에만 맞았다 대가리에만 맞았다 대가리에만 맞았다 의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왕만 두바이 호텔 러시아 여자와 만두먹기까지